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찰이 왜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왜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사망 원인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20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 막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선생님이 돼서 인생을 한참 살아가야 하는 왜 저 선생님은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같이 슬퍼하는 추모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이분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방송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어디서 했냐면 교실에서 했어요. 전례가 없는 얘기거든요. 교사가 교실에서 굳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안에 손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군.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어준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3선 의원이 있다. 그런데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다. 어제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 말이에요. 가짜뉴스 퍼뜨렸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늘 오전 11시에 김어준 씨를 국민의힘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렇게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어준 씨. 한두 번도 아니고요.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니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어요. 김유정 의원님. 김어준 씨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일까요? 글쎄요. 이제 알려져 있다. 처음에 이렇게 표현하다가 정정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요즘에는 임용고시 합격한다고 해서 곧바로 발령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 몇 년 기다리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일이고. 작년에 이제 교사로 임용이 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에. 그래서 정말 이 교직에 대한 부품 꿈을 안고 아마 그렇게 꿈을 펼쳐가리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아마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이셨을 텐데 지금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정말 투명하게 진상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확한 증거나 본인이 설사 그걸 진실로 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 팩트체크도 없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 또 그게 끼칠 영향은 또 얼마나 일파 만파입니까. 그래서 정정 보도하면서 그러면 뭐 죄송하다 이런 얘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이유에 그런 이 불행한 극단적 선택의 상황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포커스가 잘못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무엇인지 이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내놓고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김어준 씨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완전히 방향이 지금 비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김어준 씨가 어제 유튜브에서 저렇게 주장을 했고 오늘 국민의힘이 오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오늘도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정정은 했어요. 그런데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정은 하면서도 사과를 했다, 사과 안 했다. 또 하나 무언가를 예고했습니다. 김어준 내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런 취지의 주장도 오늘 오전에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어제 아침에는 그때까지 취재한 바로는 국내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된 거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방송 끝나기 전에 추가 취합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서정호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김어준 씨 가짜뉴스가 처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대선 조작설 부정선거 또는 세월호 고위 침몰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생태탕 연루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가짜뉴스 혹시 무민하는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엄청납니다. 이래야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을 편가리게 하는 또 적을 믿는 일부 국민이 또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고발했기 때문에요. 진짜 이게 엄정하게 법정 최고형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음벌해야 됩니다. 법정 최고형까지요? 법정 최고형 10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형이 아니고.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니까 저는 이렇게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니까 계속 가짜뉴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사과를 안 합니까? 저렇게 국민의힘이 삼선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한 것이지만 다른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보면 예를 들어 한기호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명예손이 맞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의원께도 사과하고 국민의힘에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관계자에게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김어준 씨가 특히나 더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런 논란된 발언을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가짜뉴스로 판명이 난 경우도 많았고.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생태탕, 김건희 여사 모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에 또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부분이 하얀 남바지.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그 페라가모 로퍼라는 게 금속 말바급 장식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알아봤다. 본인도 신고 있었고.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망사포 달린 걸 쓰셨던데. 영국 로얄 장례식에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로얄 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겁니다. 베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엔 사고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루시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어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이번에 안 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저는 작년 영상도 봤거든요.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일방통행이었어요. 이태원 오르막길. 글쎄요. 처음이 아니었기에 논란이 더 크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진짜 언론인이라면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취재활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직도 지금 김어준 씨는 반성 그다음에 느끼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지금 느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어제 제가 어제 아침에는 그때까지 취재한 바로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된 거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랬잖아요. 취재를 뭘 했죠. 저는 수사기관이 그거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취재를 했는지. 취재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에는 한기호 의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연료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전화 한 통이면 다 취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놓고 뭔 취재를 했다고 하는지. 저는 이거부터 밝혀야지. 저는 그래서 언론인이면 언론인답게 해야 되는데 일단 상대방을 모욕부터 하고 시작하는 그런 거. 그건 언론인 아닙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김어준 씨를 언론인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버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본인도 본인의 그런 지위를 감안했을 때 저렇게 잘못된 뉴스를 생산한 뒤에는 그에 따라서 사과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언급됐지만 김어준 씨가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큰 건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게 가짜 뉴스임을 밝혀져도 음모론으로 밝혀져도 책임을 안 주는 건데 저는 저런 방식의 여론 생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고소고발도 이루어졌고 하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수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가리거나 또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한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로서 지금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죠. 김어준 씨가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어준을 반드시 법의 심판 때에 세우겠습니다. 저렇게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어준 씨 여기까지 봤습니다.